전환곡선군의 대표 농특산품인 멜론이 첫 수출 판로를 시작했습니다. 전환곡선군은 지난달 초에 첫 출하를 마치고 31일에 올해 첫 해외수출지인 홍콩으로 6.4톤에 달하는 멜론이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곡선 멜론은 당도가 높고 품질 우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난 2022년에 멜론 작물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했고 지난해 동남아에 76톤을 수출하면서 27만 달러의 수입을 거뒀습니다.